제 남편과 이 집 며느님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있던데 이댁 며느님 간수 좀 잘해주세요. 저분이 지금 왜 여기 있는 겁니까? 혹시 두 사람 재결합이라도 한 겁니까? 이 말을 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는데요. 구본부장님이 아직 강단희 씨를 운이 지은 것 같아요. 나 불안해서 안 되겠어. 이러다가 너 놓칠까 봐 겁나. 단희야, 우리 오래 넘기지 말고 결혼하자. 본부장님.